히히... 카드... 이런... 거지같은거만 쎄 거즈같은게임 으... 편류발화 전투최면 데에에엠 편류발화 카드가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다운 히히 편류발화 히히 보니 비엣 히히 히히 난관 까비 으어 또메랑 또날 치야 치야 으아아아 망했는데 이게 게임이냐 이게 으아아 으아아 아무리 대기 순환은 하지만 아무리 대기 다시 썩인다지만 대게 타수가 있는 한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공 타격 섣서도 스펙맨 스펙맨 아이 쓰네코 났음 몽뚱이지를 먹었어야 했는데 쉽지 않음 기껏 강화해놨더니 스펙맨 스펙맨 났어 아이씨 만개 밖에 없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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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청동 예시 개시 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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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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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인간아니 선의 고중독이다 산책가자 산책 도라 도검 도라 아이 강화된거좀 줘봐 뭐야 왜 나오는 포션만 나오지? 찹찹 불 뿜어 불 불 뿜어 불 오르륵 불 룩 불 룩 피 포션 하하오 무적 돌리 무적 하고 싶은데 돈이 없네 애쉽습니더 살려줘 아리케이드 아리케이드 오예 아 몽디 이돌이 몽디 가비 살 려 대검 개맞는 그것은 껌이라기엔 너무나도 거대했다 아 아 소순 마리 정돌로 아리케이브라이 뀙 이놈 두둠 드라마 도둠 지아스윙 써야돼 빡 도둠 발굴 한돌 아 선 라고 아 허리, 허리, 까비, 무, 감, 한, 돌, 뽕, 재물, 지근, 구슬, 주머니, 마블, 지근, 구슬, 주머니, 마블, 이러면 강제로 상점 안가야겠네 아 응해요 몽디 한 개 한 개 대검 시불 대검 또 나오네 대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일하는 척 일 안하는 베개 이것이 화형이다 몽디 포옹 먹는 게 나왔나 힘도 없는데 안 돌이라니 힘없는 한 개 돌파 에임바 약화 취약 13턴 이제 12턴 꽁 노래하는 그릇 싱잉돌 무네머신입 4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9개월이면 불이네 에너지 에너지 아 개 아픈 너무 많이 맞았는데 달달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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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패이 아이고 반피레나 아직 달달패이 아직 달달패이 한 대도 안 때려 아니 지불이 지불차오네 아 재수갑다 재수가 재수갑다 재수갑 몸박 한번 뽑아볼까 응 이 코스트 챔허 살려줘 심장 잡으러 갈거야 심장 잡으러 갈거야 아 네 다행어 네 한 어퍼 나왔으니까 다 뒤졌다. 엏루 루 루 루 루 루 루 루 루 분노? 분노 조절 음... 대검...뽕 음... 베개가 일을 하네, 일을. 깨고리? 병효정? 순무?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포션 저거 3개 다 살까? 무료짐. 무료짐. 드로가 안좋았죠? 아, 시원하다. 어둠의 포옹은 내 데 유튜브를 ḥٍ 어둠의 포옹은 내 덱에 없어. 나는 반피다. 할프 HP. 황런 퍼즐 몽뚱이 쬐 충격 파 진화 나온건 좋네. 이돌이 부감하면 무장해제를 못하네. 무장해제하는게 낫겠지? 아이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굴 지옥불? 60들. 힘내 깨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